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경기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. 지난해 총 200명의 청년 5개 해외대학에서 올해는 총 330명의 청년 11개 해외대학으로 연수대학과 참여 청년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. 도 직접사업은 올해 9개 대학에 270명을 선발해 진행하고, 시군 지원사업은 2개 대학에 60명을 선발해 진행할 계획입니다. 도는 2월 말까지 2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며, 도 직접사업은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.